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당신들 그동안 뭘 해왔나 뭘 잘했나 대통령을 포함해서 집권 예당 사람들의 자화짜찬식 발언이나 행동을 볼 때면 자주 떠올리게 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의 총선용 vip 광고입니다 청와대가 4월 15일 총선을 개량해서 두 달 앞을 앞두고 직접 대통령이 출연하는 국정홍보 광고를 제작해서 공중파 방송과 극장 인터넷 열차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작정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예산 30억 가운데 20억 원 국정홍보 관련 예산을 문체부가 사용하고 나머지 10억 원 산업통상자원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각출해서 동원할 작정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에 2020년 국정운영방향 부처협업광고 추진 계획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제목은 모든 국민이 잘 사는 2020년이라는 제목을 달고 시간은 한 30조에 40조 정도 분량의 광고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역노동부 복지부가 2억 5천만 원씩 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정홍보기획비서관실 청와대 소속이죠 지시를 받아서 상당수준이 지금 추진되어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광고는 2월부터 시작할 그런 방침인데요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유지해야 될 그런 선거에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총선용 대통령 강고를 만들어서 전방위로 뿌리는 것은 관련 법규에 위반되고 도덕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는 엄정중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법에도 위반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지키는 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 척조차도 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대통령의 홍보 영상 제작이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선이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당선이 총선을 앞둔 두 달 2월부터 대통령 홍보를 대대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가지고 매표활동 표를 사기 위한 활동이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정부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 그리고 드루킹 사건들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직접 간접으로 명렬하게 관여해 왔다는 그런 이미지를 대다수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 사건들을 덮기 위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없이 또 다른 선거 개입을 전면적으로 펼치는 것은 모양새뿐만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총선을 위한 선심석 예산 지원과 같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당을 지원하는 행위는 직권남룡은 물론이고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나라에 잘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들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뭘 잘한 게 있는가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제 지성에 의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문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잘한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문정부가 잘한 것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부가 뭘 잘했는지 기껏 찾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캐나다 중앙은행과 통화수합을 체결한 겁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 시 캐나다로부터 달러와 같은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경제, 에너지, 교육,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 사회를 파괴하거나 분개하거나 와해식이거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데 문정부는 혁혁한 공언을 해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홍보 영화를 만든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저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낯이 뜨거워도 지나치게 뜨겁구나 그런 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정부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높아 보이지 않다는 그런 표현은 다소 외교적인 그런 수사고 아주 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을 내몰지 않는다면 그것만이라도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승리를 열망하는 그런 야당이 있다면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딱 한 단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가 망했다 이겁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 직전이다 그 구호를 가지고 여당하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공수처 폐지 이런 것이 선거 공략 1호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멍청이더라 클린턴이 사용했다는 그런 구호처럼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뼈아프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 이야기를 드리면 대통령이 두 달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홍보용 영상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위반할 뿐만이 아니고 그 사실 자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문정부는 문정부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랑할 것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만 모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